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지역소생연구소로 뉴스파다 이어가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면 단연 제조업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제조업 경기가 지역경제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현 지역 제조업은 위기의 체파끼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서는 창원에서 39년째 업력을 잇고 있는 제조기업의 2세 경영인과 함께 경남 핵심산업 위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연구위원은 태림산업의 오경진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소개부터 해주셔야겠는데요. 저희 창원에서 자동차 조향장치 핸들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거의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소재나 제조 서비스 이런 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2세 경영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보통 금수조라든지 재벌집 아들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서도 아직 청년의 나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청년인 것 같은데 벌써 사장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역 제조업 현장에 사장님 같은 분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고요. 제가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지금 90년대 초반 이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세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그렇습니까? 아 참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이유가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오래된 제조업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길래 그중에 이제 사장님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된 거고 사장님 그리고 태림산업은 어떤 이유로 제가 앞서 읽어드린 미래를 잘 그려가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잘 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좋네요. 이게 성공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잘 그렸다고 표현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저희보다 성장이 빠르고 더 큰 회사 더 이익이 많은 회사가 많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토리나 이런 전환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그냥 그 이야기를 꽤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을 때도 디지털 전환 이런 거 많이 화두가 됐을 때 디지털을 잘하는 회사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같이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조금씩 변화하는 전환을 잘하는 이런 회사가 드물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아마 그런 이 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조금 잘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환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조형장치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동차도 내역 기관차에 곡환되는 게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조형 시스템은 그래도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의 위기를 거론할 때 조금 다른 결로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했어요? 5년 정도 전에는 우리는 핸들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있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이스틱으로 운전하는 차량들. 핸들이나 바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차량들도 개발이 되고요. 결국은 자율주행 차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조형장치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저희 부품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경쟁력적인 차원에서도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좋은 기술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이런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환경에 저희도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 테레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산단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제조업의 위기, 이 위기감에 대해서 더 크게 좀 감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어쨌든 좋은 고객과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그나마 좀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또 일이 없고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한데 지금은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없다. 그만큼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 특히나 자동차만 봐도 디젤이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조형장치도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투자의 방향을 잡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투자하기에도 참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변수가 참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트림 산업은 이 위기를 돌파할 전략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걸 좀 구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위기감을 느꼈고요. 실제로 예전에 자동차 조형장치가 전자식이기 이전에 이미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나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이라고 좀 부끄럽지만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조형장치 부품의 1등 회사가 되자 이런 게 회사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조형장치가 갑자기 없어지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제품 위주로 뭔가 회사를 경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아닌 제조 역량 이거를 잘 갖추고 있어야 그게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방산이 됐든 가전이 됐든 이런 바뀌는 빠른 환경에 저희가 적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만 보고 있다가 언제 이렇게 회사가 소멸했을지도 모르니까 회사가 투자하는 방향도 이렇게 잘 나누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6대 3대 1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은 기존의 비즈니스 그리고 3은 기존과 연관되는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1은 저희가 안 해본 아주 새로운 것들 이런 식으로 조직도 구성하고 회의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기초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체 체력이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 요새 말하는 ESG 내부 교육들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기초 체력으로 있는데 이런 피라미드 비전과 저희가 사업 영역과 체력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표현이 고급스러진 않습니다만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지역에서도 제조업 1세대가 은퇴를 했을 때 2세대가 있는 경우가 요즘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산업 같은 경우에도 3차 4차 산업을 선호하고 경영인도 고직자도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세로 이어받을 때 다시 경영인으로 이어갔을 때 좀 선택이 쉬웠어요?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뭐 공부도 기계 쪽을 했고요. 기계공학과라고 했고 그리고 뭐 마산 창원에서 나고 자라서 아 또 지역이 고향이시고 사실은 딴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 1위겠거니를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재밌어요. 그냥 제조업이라는 게 재밌고 약간의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공부했던 거하고 1세대 사업이 다르거나 하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변에 저보다 에너지 넘치고 저보다 정말 잘하는 이런 후배들,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취업 시장에 있어서 구직자들도 그런 마인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고인 씨는? 저희도 채용 공고를 사실은 내놓은 상태인데요. 요새는 참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공장은 창원 시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아마 외곽에 있는 아니면 위성도시에 있는 제조업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좀 인프라 같은 측면에서 아마 덜 선호할 거기 때문에 더 구인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게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숙련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요새 같을 때는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좋은 비전과 조직을 만들고 내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직원들, 저희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청년 인력의 공급, 유입이 중요할 텐데 도내 국가산단 종사자 가운데 청년 비율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대비하면 작고 전국은 15%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떨어지는 수치인데 청년 구직자들이 요즘 보면 상황이 어쨌든 제조업 취업에 있어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역시 해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이게 사실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 회사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짓기도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결국은 비전을 보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건데 그런 게 쉽지 않죠. 특히나 제조업이 보는 미래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개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끈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보상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이사가 없다든지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사실은 창의적이고요. 어떤 세대보다 논리적이고요. 목표지향적이고요. 생각보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회사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중요시하는 세대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희가 잘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는 아마 경영자 혹은 사회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고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돋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의 유출 중에 그 청년 중에 여성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제조업은 좀 동떨어져 있다. 제조업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청년 진입이 쉽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업종에 따라 워낙 다르기도 하고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일학섬 이런 데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잖아요. 여공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원이 한 25% 정도? 4명 중에 한 분이 여성 직원인데 그런데 이 인력 문제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성 인력이나 청년 인력을 잘 쓰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구인 모집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도 없고 지원자 중에 또 회사하고 이런 매칭이 잘 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빈틈은 청년이나 여성들한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예전부터 그런 쪽에서 그런 여성 근로자들을 잘 쓰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고착화되어 있는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질을 한번 개선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해오셨고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부나 이런 팀장님들 중에서는 거의 남성분들이 지배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저희 회사가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팀장이 총 6명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이제 저희 영업부하고 관리부 팀장님들은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근데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 엄청 그분들한테 만족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밑에 후배 여성 직원들이 또 생겨요. 제 생각에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한 개가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이 비율도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연령이 올라가고 아니면 관리자급 아니면 리더급이 될수록 이 시장에 여성 지원자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는 합당한 대우하고 동등한 대우와 조건을 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해서 리더급의 사람을 만들어야 거기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같은 기업이 많아져야 경력 지원자 중에서도 여성 지원자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남성 중심의 제조업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 운용에 대한 체질 개선을 고민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조 혁신 제조 자체의 체질 개선도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놓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스마트 공장은 어떤 분들은 로봇이라고 생각 많이 하신 그 부분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은 어쨌든 의사결정에 가까운 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손익 분기가 10년짜리 로봇을 5년짜리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게 딱히 스마트한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제조업은 또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해외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주를 받기 위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에서 어디 로봇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로봇 중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물건을 수주하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경쟁력을 더 확보해가지고 물건을 하나라도 더 받아와야죠. 그래서 라인 하나에서는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라인을 4개, 5개 받아와서 고용도 늘리고 매출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죠. 무조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로봇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사람의 노동 기회까지 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스마트, 영리한 경영, 이걸 좀 일컫는 스마트 공장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도입하고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개선됐겠네요. 그것도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무게 같은 거 제잖아요. 회사 경영하는 건 다이어트랑 꽤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전에 저희가 기술이 없을 때는 목욕탕 체중계 위에서 체중 재고 근육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너 뚱뚱하다, 살 빼야겠다. 숫자만 보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인바디 이런 것도 있고 체질량, 체지방, BMI, 스마트워치 끼는 사람들은 심박수,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보다 그런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가까워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좀 더 불확실성이 없어졌고요. 그걸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일하는 재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시계 보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혹은 좀 더 나은 의사결정과 소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짚었는데 아무래도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노동 현장에서 걱정되는 게 좀 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 영리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줄었습니까? 또 뭐 전무합니까? 저희 회사를 놓고 보기 대답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재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연관관계를 사실은 추각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회사를 볼 때 이런 로봇이 들어오면서 회사의 시스템도 한번 정비가 되고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을 감지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분명히 산업체나 이런 쪽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태림 외에도 국가산단의 지속성이라든지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삼로산단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시설 제도 인력이 노후화된 삼로산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주변의 다른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태림처럼 혁신을 따라가든지 앞서 스마트 공장도 그랬었고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정과 고민은 다르겠습니다만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혹시 하시고 싶은, 제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옳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효과적이었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존하는 비전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채용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 그리고 그다음에 조직과 회의 체계를 비전에 맞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쓰는 게 제품의 원가를 낮춰서 고객한테 더 경쟁력 있게 다가가는 목적인지 아니면 경영하는 사람의 불안함을 제거해서 좀 더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함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적과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계량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죠? 제가 보는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계량, 숫자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 숫자를 회사에서 소화하거나 개선하거나 혁신으로 이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은 경영자가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걸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못 준다든지 이거 두 개가 한쪽만 잘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에 적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계량도 하고 개선도 되고 스마트 팩토리를 했으면 거기에 나온 결과물로 우리는 현장에 적용을 하는 이 선순환 시스템이 되는 게 일하는 재미이기도 하고 이 삼노 현상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제조업 미래를 극복하는 방안이 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 해외업체 혹은 국내 업체랑 이런 수주를 해보면 이 눈먼 돈이라는 게 없어요. 아 눈먼 돈이 없다?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 혼자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가져오는지가 가능했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외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든지 아니면 남들이 안 하고 있는 특별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스마트 등대 공장을 회사에서 하면서 회사에 내방객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거든요. 사람들이 1년에 900명씩 1000명씩 오시니까 그런데 그때 배운 게 900명 정도 오니까 그중에 몇 명은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몇 명은 같이 R&D 공부를 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중에서 손님이 있기도 하고요. 고객이 있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개방형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를 열고 경영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스마트 공장 또 관련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군데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예전에 초기에는 많은 업체를 스마트화 개수로 이렇게 많은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양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야 다 네. 어쨌든 스마트 공장을 많은 회사에 수적으로 많은 회사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하시고 나서는 좀 더 고도화된 모델들 그래서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다른 회사의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또 그런 수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나 기회가 없었던 회사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혹은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원 국가산단 이제 올해 50년 맞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테림에 오경진 사장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또 새로운 50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그냥 기억에 나는 이야기 중에 한 개는 이전에 상공회사 회장님 신성데이터의 구자천 회장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인데 앞으로의 50년은 마음에 울림이 있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 학, 연 이런 데서 다 힘을 모아서 좋은 비전을 세우고 저희 기업한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제조업의 현실과 또 비전, 지속과 또 전진에 대해서 테림 산업 오경진 사장께서 오늘 지역 소생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고찰과 또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